모든 정책을 총동원하겠다. 오늘 발표된 충격적인 마이너스 지표에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그런데 오히려 이 말이 더 불안합니다. 경제를 살릴 뾰족한 해법이 없다 보니 여러 수단을 다 써보겠다는 뜻으로 들리니 그렇습니다. 소주값은 오르고 지갑은 얇아지는 요즘 철학이 바뀌든지 사람이 바뀌든지 무엇든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. 뉴스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